사실 통계를 알고 접근하는 것, 통계를 아는 것 자체가 시세조사의 일환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시세조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찾아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굳이 제가 일부러 찾아가지고 이 근자에 한 3, 4, 5년 동안 인구수가 생각보다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도시들이 전국적으로 어느 곳들이 있는지 여러 군데를 소개해드려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까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생방송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화면은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 읽으면서 같이 도움이 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단 요근자에 계속 인구수가 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동산 투자 관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죠. 왜냐하면 이곳이 자꾸 성장이 있어야 내가 논 부동산 투자도 돈이 점점 상승, 가치가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왜요? 이랬든 저랬든 사람이 모이게 되면 모이는 곳에 상권도 필요할 거고요. 상권만 있을까요? 그곳을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곳도 옮겨주고 그곳에 또 도착하게 해주려면 교통도 발달해야 하고 교통도 발달하게 되면 그만큼 편리해지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뭔가 하여간 계속 좋은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판교를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고요. 판교 분당이지만 그들은 판교라고 얘기하는 판교 그렇죠? 왜 그래요? 어쨌든 그들은 아무도 시위하지 않았어요. 이곳에 지하철 역을 만들어달라, 좀 더 개통해달라 라고 아무도 시위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 근처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시흥에서도 월판선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거 하나 놓는 바람에 집값이 또 들썩이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죠?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인구가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 이랬든 저랬든 인구가 지금 이 몇 년간 계속 늘고 있는 도시들은 우리가 좋은 관점을 가지고 그 지역을 배제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진천을 보셔야 됩니다. 충북 진천 자, 이곳이 8만 5천명의 인구수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이 진천, 여러분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죠? 생각해보지 않았을 텐데 이게 이제 몇 년 사이에 1만 2천에 달하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인구가 늘었어요. 자, 이게 사실은 단지 인구만 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인구가 늘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그 주변에 일자리 때문에 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신도시 아파트가 생겨서 는 건지 이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늘면은 자연스럽게 그걸 받쳐주는 주택들을 지면서 요만큼씩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가구나 고시원 같은 걸 짓게 되면 큰 수익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그냥 아파트 신도시를 많이 짓는 바람에 그래서 그냥 유입이 됐다. 요건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한 두 가지 양면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립니다. 아무래도 덕산구 혁신도시 때문에 요런 영향을 받은 바가 있죠. 자, 또 어디 제주시 제주시가 또 그렇습니다. 현재 49만 2,500명 정도 인구 수가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게 중국 여행객들이 많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주도 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좀 안 가지 않을까 추춤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요 근자에 1만 몇 명이야? 1만 3천 명이나 늘었어요. 인구 수가. 아직도 뭔가 좀 유유자적하면서 뭔가 내가 라이프도 좀 즐기면서 힐링하면서 또 원격으로도 업무가 가능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또 많이도 이전하고 요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구나 라는 또 새로운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 갔을 때 거기 이제 저는 궁금하니까 항상 시세 조사를 하는데 오피스텔 이런데 공실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외곽에 있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실제로 그거 그때 호텔에 어떤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분들하고 뭐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도 육지 사람이래요. 원래 제주도에서는 하여간 바다 건너가지고 우리 여기 대한민국 남한에서 하는 분들 다 육지 육지 사람들이라던만 어쨌든 그런데 육지 사람들 육지 사람이래 어디라 그랬지? 전라도라 그랬나? 하여간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방구할 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처에서 어쨌든 지금도 꾸준히 제주도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충북 청주 그 다음 청주입니다. 인구수는 81만 9천 5배 이고요. 현재 요근자에 1만 4천 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충북 청주 청주 여러분 청주 가보셨을까요? 저도 살면서 공항 갈 때 한번 가보고 자주 이렇게 갈 일이 없는데 의외로 거기가 일자리가 괜찮아요. 일자리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이렇게 많을 때 청주 쪽은 없거나 있어도 얼마 없고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를 많이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같은 대한민국 아래에도 아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차이들이 있구나 분명히 이런 거 우리가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청주도 나름대로 도심 안에는 굉장히 도시스럽게 괜찮게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LG화학이랑 삼성은 있었나요? 그쵸?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의외로 청주국제공항에 가보면 주변이 너무 논밭치고 한산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사나 싶은데 도심에 가면 의외로 또 많이 삽니다. 아 진짜 이렇구나 청주도 몇 년 사이에 인구가 이렇게 늘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경남 양산 다음은 35만 3,800 정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1만 4천 명 정도 상승했습니다. 양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런 지방에서 지방에서 이 정도의 인구 상승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충북 청주에 81만인 인구에서 1만 4천 명 능거하고 35만 3천 명 밖에 안 되는데 1만 4천 명 능거는 요율이 다르죠. 프로테이지가 다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옛날에 부산의 위성도시로서 생겼었는데 그러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들 때문에 인구가 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뭐가 짭짤할까요? 다중주택 다가가고 그죠? 여러분 물론 시세차익을 바라보기는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투자 대비 어때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감안성이 높은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왕이면 일자리가 많은 주변 근처에 있는 땅이라든지 그런 다가가고 단독주택 다가가고 그런 거 상가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이런 투자가 나쁘지 않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요 인구가 지금 이 와중에도 계속 아니 보안만 해도 다행인데 계속 줄고 있는 도시도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의 개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디? 아까 청주 경상도 또 어디? 양산 그쵸?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에 양산시 인구수 해보세요. 그래프 보면 그게 이제 월 단위로도 나오고 연 단위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연 단위로 쳐야겠지. 연 단위로 그럼 인구수 늘고 있다니까. 1년 1년 꾸준히 한 9년 10년 이게 하루아침에 는 건 아니고요. 이건 근데 이 데이터는 3, 4, 5년 정도의 기간만 본 거예요. 그 전 것까지 따지면 더 늘었지. 진짜 이게 나름대로 정말 양산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은 오산시입니다. 오산시 현재 22만 9천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1만 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인구수가 아무래도 이제 동탄에 바로 붙어있고 또 세교 1지구 2지구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옛날에 오산에 이제 막 그 이벤트 때문에 행사 막 다니고 그러면 그렇게 진짜 완전 시골이었어요. 완전 시골. 여러분 화성 알죠? 화성 화성 향숙이 향숙이 없었다. 그 알죠? 화성 그죠? 화성도 심했는데 화성보다 더 심했거든요. 야 근데 이게 역시 일자리의 힘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오산시여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네 원주시 다음은 의외로 또 원주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36만 7천명 현재 인구수가 근데요 만 9천명이나 요근절 만 9천명이나 늘었어요. 꽤 많이 늘었죠. 네 그래도 강원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서울에서는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는 강원도가 이제 원주죠. 춘천도 있고 하지만 네 이 원주시의 인구수가 이렇게 춘천도 뽑히지 않았는데 원주시가 뽑혔어요. 1만 9천명이나 늘었어요. 춘천은 얼마 늘었지? 춘천은 얼마 안 늘었어요. 만 명도 안 늘었어요. 네 춘천에 비하면 확실히 원주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다음은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 297만이에요. 벌써 레벨이 다르죠. 네 레벨이 다르죠. 저도 인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지 몰랐어요. 옛날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언제였지? 15년 전인가 그때쯤에 이제 인천을 가서 하루 제가 있을 일이 있었는데 와 이 친구가 그때는 청남동으로 출근했어야 했는데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나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한 6시쯤 나가면 안 막히겠지? 그랬는데 아니야 여기 5시에는 나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6시쯤은 충분하지 그랬지 아니야 여기 진짜 아니 그 도로도 뭐야 왕복 12차선 14차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막히려고 아니야 진짜 막혀 진짜 막혀 저는 그래도 에이 하고 5시 반인가 출발했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진짜 막혀 진짜 막혀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인천에서 거의 뭐 이렇게 아침에 움직일 일이 있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와 나 진짜 옛날에 깜짝 놀라 인천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사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런 많은 인구가 서울로 이렇게 출퇴근을 또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네 여러분 인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몇 명 297만 명 297만 지금 우리 막 35만 만화야 81만 청주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297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297만 근데요 요근자에 2만 1천 명이 2만 1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가뜩이나 많은데 또 늘었어. 왜 그래요? 약간 신도시로 변모가 된 서구라든지 연수구는 늘고 있는데 좀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구도시민 부평이라든지 동구 같은 데는 지금 인구가 자꾸 빠지고 있어요. 인구가 자꾸 빠지고 요런 신도시로 또 부동산이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신도시 아파트로 많이 또 유입이 되고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약간 구도심은 또 그 안에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것은 좀 위험하죠. 사실은 그냥 인천시에 인구가 는다고 그 지역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앞으로 더 문제가 심각한 게 부평구나 동구 이런 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검단이라든지 아직 신도시 지금 아직 지으려면 남아있는 곳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는데 그런 곳들 때문에 구도심은 좀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많은 인구가 또 이동이 있을 것 같고 유입도 돼서 더 많은 인구가 더 늘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사실 일자리로 늘면 좋은데 일자리가 아니라 신도시가 생기면서 주거가 느는 바람에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건 이거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인천은 이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인구가 느는 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판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요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36만이고요. 36만 2천인데 2만 명이나 늘었어요. 2만 명 의정부 여러분들 쭉 들어봐서 알겠지만 사실 경기도가 좀 많이 포함이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보다 뭐 만 명 수준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인구수가 많이 늘어난 지역을 제가 얘기할 건데 경기도가 꽤 많이 뽑혀 있습니다. 경기도가 꽤 많이 뽑혀 있어요. 자 다음은 과천입니다. 이제 산이 많고 이제 좀 좁다 보니까 과천이 작죠. 그래서 인구수는 7만 8천밖에 안 되지만 요근자에 2만 1천 명이나 늘었어요. 2만 1천 명이나 늘었어요. 근데 자 지금 거기 이제 지금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15만까지 뭐 바라본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과천 예 근데 과천은 워낙에 비싸가지고 우리 경매 공매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내 마음속에서는 좀 멀어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예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과천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거 요걸 함께 이해해 주시고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청주 양산 이 동네 왜 이러지 요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또 어디까지 했어요? 다음은 천안 영원히 충청도 충청도 정말 미래가치로는 우리 서해벨트 라인 쪽 예 뭐 용인 평택 화성 안성 오산 충청도 일대 여러분 왜요? 물론 대기업이 여기저기 포진이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서해벨트 라인에 거의 몰려있는 거 아세요? 삼성도 보세요. 이번에 또 짓지만 또 어디다죠? 이 서해벨트 라인 용인에다 짓잖아요. 안 벗어난다니까 한두 개를 배달할까요? 그 회사들이 그러면 다 그 근교에 가깝게 움직여서 가깝게 어떤 그 어떤 물류 어떤 것들을 많은 것 그런 것들을 이동시킬 때에도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운영해도 거기다 다 몰아넣을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삼성이 또 사는 부지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데 저쪽에도 사놨어요. 그 어디야? 그 SK 하이닉스 어디죠? 원산면 원산면에서 이쪽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 이쪽을 얘기하죠. 이쪽이 어디예요? 지금 이번에 삼메조 발표한대 남삽 이동웅비잖아요. 거기 말고 반대쪽에도 많이 사놨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다 용인이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용인이 하여간. 그런데요. 어디까지 했어? 할 거 많은데 큰일 났네. 어디까지 했어? 네 제가 천안 했죠? 천안은요. 65만 7천 인구가 있는데요. 2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인구가 아산시는요. 33만 6천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2만 4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천안은 65만 7천의 인구가 있는데 2만 4천이 늘어나 똑같이 2만 4천대 인구가 늘었는데요. 아산은 33만 6천밖에 안 돼요. 굉장히 급격하게 많은 상승이 빨리 일어난 거죠.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영향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곳에는 나름대로 약간 안 좋은 입지도 있지만 웬만하면 좋은 입지에 있는 어떤 수익용 요즘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용 물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중이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이런 걸 보신다 그러면 이런 지역도 외면하지 마시고 꾸준히 인구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조언의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점점점 이제 좀 인구가 좀 많이 늘고 있는 도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부터가 사실 되게 액기스죠. 중요합니다. 그죠? 자 양주시 양주시인데요. 25만의 인구를 형성하고 있는데 3만 8천명이나 늘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양주시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이거는 일자리가 늘은 게 아니라 그냥 신도시가 갑자기 한 번에 무지막지하게 생겨버린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생겨버린 거야.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내가 평생 양주시에 갈 일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양주시는 서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멀고 먼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정도 왔으면 북한이 다 닿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양주시에 계신 분들이 또 서운한데 큰일 났는데 어쨌든 글쎄요. 투자 가치로는 좀 슬픕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아니면 정말 기업이 좀 들어가서 일자리가 좀 많이 창출되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파주도 마찬가지죠.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왔으면 파주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기업이 들어가주는 바람에 또 이번에 코로나 때 또 상승을 맛보고 굉장히 신도시도 많이 활발해지면서 좋아졌는데 사실은 그 일자리가 줬던 역할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사실은. 그죠? 양주 인구수가 많이 늘긴 했으나 글쎄요. 투자처로는 아쉽다. 아쉬운 면이 많은 도시다. 11위 고양시 107만 현재 107만이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3만 9천명이나 늘었어요. 3만 9천명이나. 많이 늘었죠? 고양시 근데 워낙에 막혀가지고 워낙에 막혀. 하여간 옛날부터 일산이 고양시가 생긴 이래로 신도시가 단 하루도 줄지 않고 꾸준히 계속 상승했던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들이 강병북로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광주시 아 이제 인구수가 가장 많이 늘었던 도시 어 탑10 탑10만 남았네요. 탑10 중에 10위가 어디냐 예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39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4만 3천이나 늘었습니다. 꽤 많이 늘었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일자리가 많아서 늘었다기보다는 이제 주변에 분당이라든지 성남쪽에 요런 데가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거기에서 계속 사는 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경기도 광주까지 많이 내려오는 요런 형국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광주에 빌라는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어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는 선호하는데 집값이 안 오르니까 매매는 안 이루어져요. 매매는 진짜 싸게 내놔도 잘 안 살라 그래요. 불안하니까 자꾸 빠지니까 가격이 그래서 실제로 경매 공매 물건이 나오면 광주에 있는 빌라는 굉장히 좀 좋은 가격에 낙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주거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경기도 광주는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잊어버리고 내가 산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매도가 힘들다 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반대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가구라든지 상가주택이 공실률이 적어요. 여러분들이 건물주로서 운영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근데 이런 것도 외물은 또 많이 나왔어요. 외물은 또 많이 나왔어요. 하여간 광주가 꾸준히 인구수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파주시 다음은 파주시인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49만 6천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요. 5만 7천이나 늘었습니다. 늘었죠. 자 그리고 용인시 용인시를 빼놓을 수 없죠. 파리에 랭크 했는데요. 107만이에요. 107만 현재 진작에 넘었죠. 107만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는데 6만 7천이나 늘었어요. 용인시 인구가 용인시는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늘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유치원이 모자라 유치원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줄 서야 돼. 재미 뽑아야 돼. 여러분 서울은 지금 유치원 지금 거기 원생들이 지금 절반으로 줄고 문 닫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용인시가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는 굉장히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7위는 남양주시인데요. 73만 5천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6만 8천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요근자에 근데 여기도 어떤 기업이 막 들어와가지고 늘었다기보다는 자꾸 신도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늘은 거죠. 영양가가 좀 아쉽죠. 남양주 좀 아쉽죠.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서 뭐 좋기는 한데 그냥 그냥 살기 좋은 거죠. 살기 좋은 거예요. 일자리가 이게 일자리하고 같이 이게 일자리 때문에 인구가 느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신도시가 생겨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흥시 다음은 6위를 차지했는데요. 51만 7천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9만의 인구가 작가 남양주시는 6만 8천이라고 그랬는데요. 시흥시는 9만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지금 장상지구 뭐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금 계속 또 이제 새로 나온단 말이에요. 인구수가 훨씬 더 많이 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자리라기보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양주랑 똑같이 신도시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근처에 빌라에 살던 분들이 많이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오는 형국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뭐 앉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러나 우리 부동산 재테크 입장에서는 조금 썼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시흥시까지 했고요. 다음은 아 이제 벌써 5위까지 왔네요. 김포시 48만 4천의 인구수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9만 천명이나 늘었습니다. 김포시 또한 마찬가지로 한강신도시라든지 나름대로 이런 신도시들 때문에 인구가 이제 유입이 됐죠. 다음은 4위 하남시 뭐 위례 미사할 거 없이 마찬가지로 32만 6천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요. 9만 2천명이나 요근자에 늘었습니다. 아까 1만대를 얘기하는 것도 꽤 많이 는 거였거든요. 특히 이제 지방 완전 지방에서는 근데 확실히 수도권의 제가 이제 순위를 얘기하더라도 이건 전국 전국에서 따졌을 때 순위거든요. 그죠? 근데 9만 명이나 는다고 6만 명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거의 어때요? 수도권이죠. 역시 물론 지방에 있는 물건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는 차라리 저 지방에 있는 거 투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 미래가치를 봤을 때는 역시 수도권이나 역시 수도권 안 내야 되는구나 라는 현실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은요. 3위입니다. 평택. 야 이게 안 뽑힐 리가 없죠. 그죠? 58만 3천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무려 1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요근자에. 네. 앞으로 더 늘까요? 줄까요? 앞으로 더 늘 수밖에 없겠죠. 늘 수밖에 없겠죠. 네. 자 2위가 어디예요?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종시입니다. 좀 의외죠? 안 그래요? 어? 이 와중에도 세종시가 계속 늘고 있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우 여러분 세종시는 지금 계획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자 38천 500명 38천 500명을 500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 뭐야 어 38만 죄송합니다. 38만 5천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10만이나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아까 평택이 58만 3천에서 10만 능고 하고 38만 5천에서 10만 능고 하고 네. 어때요? 확실히 짱이죠? 아까 양산이 어땠어요? 35만인데 1만 늘었었잖아요. 기억나요? 1만 몇천 늘었잖아요. 근데 여기 38만인데 10만이 늘었어요. 5근자에 아 여러분 네? 이런 도시에 사이사이에 모텔 지면 짱이죠? 아우 여러분들 알란가 몰라 모텔 짱이야 진짜 이런데 네? 그리고요. 세종시를 여러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게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아요. 1위에요. 전국 전국에서 지금 이 시국에 출산율 1위가 세종시라는 거에요. 안정적이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들일수록 출산도 많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함께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린아이와 관련된 산업을 하더라도 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자꾸 늘고 있는 곳에서 내가 사업을 펼쳐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올해는 100명의 손님이 오지만 내년에는 200명 손님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이런 시세조사를 통해서 펼쳤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더 안정적이고 그 사업은 더욱더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통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전국에서 출산율 1위래. 나도 몰랐어요. 아 확실히 그렇구나. 여러분 자 2위가 10만 늘었잖아요. 1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1위인데요. 몇만이 늘었을 것 같아요. 11만일까요? 12만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몇만? 22만 5천명이나 늘었어. 와 진짜 미쳤죠. 여러분. 2등이 1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1등이 22만 5천명이나 인구수가 늘었어요. 그런데 어딘지 아세요? 현재 인구수는 92만 2천이에요. 네. 어딜까요? 오 역시 맞았어요. 그치. 화성이 나올 때가 되는데 안 나왔죠? 네. 화성시입니다. 1위. 화성시입니다. 화성에 모텔 있어야 돼. 화성에 호텔 져야 돼. 세종하고 화성하고 평택에 호텔 져야 돼. 호텔 져야 돼. 여러분. 92만 2천이 인구에 이거 100만 깨져요? 안 깨져요? 금방 깨져요. 100만 금방 깨져요. 네. 22만 5천이나 늘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야. 이게 화성 앞으로 더 늘까요? 줄을까요? 송산 그린시티는 아직 뭐 지금 기지개도 안 폈어. 송산 그린시티 들어오면 이거 화성 어떻게 되는 거야? 인구? 네? 아이고. 이거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여러분. 우리가 과연 10년 후를 바라본다면 어디에 턴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에 도지 투자 어디에 뭘 투자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레베로가 다르잖아. 레베로가.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 단지 인구 수가 그냥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 수가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어디가 많으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릴까요? 어디가 1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군보인 경매 방송으로 또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게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이거랑 똑같아. 10만에서 22만. 그러니까 원래 1등하고 2등하고 아슬아슬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1등 지역의 일자리가 2등 지역의 두 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면 군보인 경매를 보세요. 제가 또 다음 방송에 다음 방송 때 또 시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인 중요한 통계 시세 자료 내용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전국적으로 꼭 이렇게 인구가 많이 앉는 곳은 아예 보면 안될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으니까 이 지역에 무조건 사야겠다. 이건 또 아니야. 그 지역에서 또 사야 되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어요. 그것도 구분해서 봐야지 또 무조건 또 이거 통계만 보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아우 제가 이거 얘기하느라 너무 길어졌는데 이렇게 도움이 돼서 바람이고요. 나누면서 마무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스타님 화성이 미래가치 엄청나죠? 별에서 온 그녀님 화성에 다가가고 사고 싶어요. 그렇죠? 옥민규님 굿 강진이 강진이 500원 드려요. 아 궁금하면 500원 그렇죠? 그래요. 제가 마음으로 받을게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화성 말모 말모 말해 뭐해 말해 뭐해 화성의 모텔 이만사항입니다. 바빠올림 별에서 온 그녀 1등 지역의 일자리가 2등 지역의 2배 궁금해요. 네 이거 다음에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나도 이거 시세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미친 건 뭔지 알아요? 그곳에 자꾸 주택이 없어져. 와 진짜 진짜 여러분 야 이거 내가 다음에 얘기해줄게. 알겠죠? 자 그래요. 세종시 평균 연경 37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죠? 네 김영실님 안녕하세요. 비오는 날 굿모닝 방송 감사합니다. 지역 분석 참조하여 더 넓게 검색하고 주사해봐야겠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따봉 주셨어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서로 간에 인사 나누셨네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에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에 함께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이성재 매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되십시다. 화이팅! 이성재 감사합니다.